자, 게다가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거의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두 장의 그림이 번갈아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한 군데가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어디가 한 군데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곳을 발견을 하시면 어, 나 찾았어요. 지목은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하면 다른 분도 아시니까 그냥 나 찾았습니다라고 손만 가볍게 좀 들고 좀 개셔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되셨죠? 네, 찾으시면 손만 딱 들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직도 오리무중인가요? 어,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어, 네, 거의 10초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내리시고. 나 아직도 못 찾고 있다. 한 번 손 들어주십시오. 훨씬 더 많으시죠? 자, 내리시고요. 자, 저 여성의 바로 팔꿈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저 횡단보도, 저 무슨 선 있죠? 주차선? 아, 네. 그렇죠? 아, 너무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네, 너무 사소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발견을 하시면 손을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건 엄청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어떻게 이걸 발견을 못할까? 너무 까... 어,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좋습니다. 네,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들기 시작했었고 아직도 못 찾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나 아직도 못 찾고 있다. 네, 이렇게 또 계시잖아요. 네, 자, 내리시고요. 저 밑에 그림자죠? 저 그림자. 네,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보셨던 거든 지금 보셨던 것이든 저 두 그림을 이렇게 나란히 왼쪽 오른쪽으로 연결해 놓고 보시면 누구나 다 1초 안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달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달에 붙어 있는 것만인데도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못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인지적 구두세인 인간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두 번째가 바로 인간은 멀티태스킹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으십시오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으세요. 이것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양쪽에서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저 연두색 사각형이 회방꾼들이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저 연두색 사각형이 회방꾼인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열 개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건 회방꾼이 많아도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방꾼의 수가 증가해도.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의 차이가 나요. 자,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봐. 이러면 사람들이 오, 오, 조기. 오른쪽에서도 빨간 사각형 찾아봐. 오, 조기. 이때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쪽 다 빠르지만. 왜겠습니까? 이때는 빨간 녀석만 찾으면 안 되죠. 빨갛아 그리고 사각형. 엔드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엔드가 뭔가요? 동시에 해야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생각인 빨갛아와 사각형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회방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배 정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엔드가 하나만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3개쯤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리를 찾아라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안경 썼다 엔드, 모자 썼다 엔드, 남자애다 엔드. 이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오늘 관객님 여러분 참 재미있는 측면이 있으시네요. 보통은 이러면 그래 맞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이렇게 뜻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원리를 찾고 계세요. 오늘 찾고 말 거야 이러면서. 특히 한국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도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못해요. 멀티태스킹을 못합니다.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껌을 씹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를 외울 때보다 단어 암기력이 20% 떨어져요. 껌 씹을 때 신경 쓰셔야 되시는 분 계세요? 껌 씹을 때 잠깐만 딴 생각하면 혀 깨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껌을 씹는 건 자동화된 일이에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자동화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단어를 외우는 일을 동시에 하면 이것도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로 통화하시면서 운전 많이 하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멀티태스킹이고요. 그리고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음주운전 아주 그것도 많이 음주를 하시고 운전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저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오히려 그리고 절약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빠져나가야 되는 엑시트가 나오죠. 만약에 제가 A라는 도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엑시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10분 전부터 라디오부터 끕니다. 왜냐? 멀티태스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제가 인지심리학자이다 보니 그리고 판단과 의사결정을 비롯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 수많은 기업에서 부장님 정도 되는 간부 직원분들이 저한테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걸 1년에도 수십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부장님 한 분이 교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왜요? 일이 많으세요? 아니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누가 괴롭혀요? 아니요. 그럼 어떤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꽤 똑똑한 부하직원이 한 명이 우리 부서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요. 정말 성격 좋구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근데요. 일을 못해요. 자기 정말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혹은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차라리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라도 조치를 취할 텐데 다 괜찮은데 게다가 열심히까지 하는데 일을 못한대요.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 해결책이 안 보이니 그 부장님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러면 그 부하직원은 어떤 상태에 있으신 거예요? 멀티태스킹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그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무엇을 더 열심히 하게 하거나 더 잘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부하직원이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동시에 하고 있는 무언가를 덜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저는요. 저는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의 심리학사로서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맞아요. 부모님이 틀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억지로 부리실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이큐랑 성격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큐랑 성격을 기질이라고 묶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형질이죠. 이거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 밝혀진 사실인데 정말 재밌는 건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이 두 가지죠. 넌 머리가 왜 이러니? 넌 승질이 왜 이러니? 진짜 웃긴 거죠? 왜 부모님이 화를 내시죠? 법적으로 물려준 쪽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버리러 계시고 더 웃긴 건 피해자가 이러고 있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가 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굳이 숫자 비율로 표현하자면 열 번의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 여덟 번은 아이 편을 들어줘요.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이 편을 절대로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관해서는 절대로 아이 편을 안 들어줍니다. 엄마 나는 음악 들으면서야 공부가 더 잘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할까요? 착각이죠.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그런데 공부는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가 잘 될 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건데 공부는 안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아주 표면적으로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그래서 멀티태스킹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있죠. 오늘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